네 맞습니다 이제 날짜로는 어제죠 어제 오후에 그 한 매체를 통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고 그동안 이제 치졸하게 이걸 숨기려고 했던 자신을 반성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을 향한 강제추행 및 성희롱 이런 논란들이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오히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후에 더 나오게 될 어떤 추가폭론화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한 것이 한 것이 아니냐는 예측과는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과거에 이제 성폭력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익명으로 이제 피해자들이 얘기하곤 했는데 이번 사건 보면 조재현 성추행 사건을 처음 폭로한 사람 본인의 이름 상대 이름까지 다 숨기지 않고 직접적으로 결혼 거론 했단 말이에요 네 배우 최율 씨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실은 힘이 세다라는 것이 이제 입증된 사례로 할 수 있는데요 익명성에 숨어서는 어떻게 보면 음해를 할 수도 있고 사실과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누구한테 피해를 입었는지를 밝히다 보니까 진실성 여부를 좀 가릴 필요가 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사실과 다르면 그걸 얘기한 사람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과 가해자 이름을 저렇게 밝히는데 과연 그렇게 무고죄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이 과연 거짓말을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파장이 좀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김동욱 기자 일단 조재현 씨 사과하고 나서요 본인이 출연하고 있던 드라마에서 하찰했습니다 그리고 DMZ 국제 다큐영화자 집행위원장 굉장히 나름대로 영화계에서 중요한 지체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사퇴를 하겠다 그럼 조재현 씨 앞으로 이제 연예계 생활 자체가 좀 둘퉁해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배우로서의 이제 삶은 어떻게 보면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재현 씨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명품 연기 또 이제 지속적으로 자리를 잡아온 그런 유명 배우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이제 조민기 씨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톱스타가 뒤에 더 있다라고 얘기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거론됐던 것이 바로 제2 씨 조재현 씨였는데 이 조재현 씨가 더 이상 이제 그 배우로서의 입지를 더 다져나갈 수 없게 된 그런 상황 자체가 이번 미투 운동으로서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 씨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활로 같은 것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 같습니다 조재현 씨가 본인의 성추행 의혹에 인정을 아까 사과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날짜로는 어제죠 어제 오후에 한 매체를 통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고 그동안 이제 치졸하게 이걸 숨기려고 했던 자신을 반성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을 향한 이제 강제 추행 및 성희롱 이런 논란들이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오히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후에 더 나오게 될 어떤 추가 폭로나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한 것이 한 것이 아니냐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과거에 이제 성폭력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땐 익명으로 이제 피해자들이 얘기하곤 했는데 이번 사건 보면 조재현 성추행 사건을 처음 폭로한 사람 본인의 이름 상대 이름까지 다 숨고 나서요 본인이 출연하고 있던 드라마에서 하찰했습니다 그리고 DMZ 극제 다큐영화자 집행위원장 굉장히 나름대로 영화계에서 중요한 지체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사퇴를 하겠다 그럼 조재현 씨 앞으로 이제 연예계 생활 자체가 좀 둘퉁해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배우로서의 이제 삶은 어떻게 보면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부를 좀 가릴 필요가 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사실과 다르면은 그걸 얘기한 사람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과 가해자 이름을 저렇게 밝히는데 과연 그렇게 무고죄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이 과연 거짓말을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파장이 좀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김동욱 기자 일단 조재현 씨 사과 죽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거론했단 말이에요 네 배우 최율 씨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실은 힘이 세다라는 것이 이제 입증된 사례로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익명성에 숨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음해를 할 수도 있고 사실과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누구한테 피해를 입었는지를 밝히다 보니까 이 진실성...